반대. 반대. 저 어르신이 반대를 하면 된다는 걸로 착각하셨어요. 반대라고 하니까 해주시네요. 맞아요. 반대. 맞아요. 반대. 반대 서명의를 갖고 있습니다. 오셨어요. 다시. 가시면서 미국은 철수하라고 하는 게 착각을 하시고 반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셨습니다. 네. 아이고. 감사해요. 오늘도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예쁜 구름이 있고 참 사명받기 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도 바람도 부러지고 참 사명받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. 하늘 보세요. 하늘이 정말 좋습니다. 나오면 됩니다. 여러분. 나오세요. 안녕.